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맛을 느끼는 과정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액체 상태의 화합물질이 입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사탕은 고체인데 왜 액체 상태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탕이 침이 녹으면서 액체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깡깡 얼린 아이스크림은 액체로 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맛이 잘 안 느껴지기도 합니다. 액체 상태의 화합물질이 유두의 옆부분인 맛봉오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맛봉오리에서 맛세포가 모여있는데 액체 상태의 물질이 입속으로 들어와 맛봉오리에 모여있는 여러가지 맛세포를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극은 맛세포에 연결된 미각신경을 통해서 대내로 전달돼서 맛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액체 상태의 물질이 혀의 유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두의 옆부분이 맛봉오리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맛봉오리에는 맛세포가 있게 되고요. 이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미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맛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의 자극이 혀의 맛봉오리, 맛세포, 미각신경, 뇌 순서로 전달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액체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체 상태의 물질은 코에서 자극을 받아들인다고 했었습니다. 미각신경에 의해 전달된 자극을 분석하여 맛을 느끼게 하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미각신경 다음에 전달되는 기관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각은 대뇌에서 느끼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